확률이 높아 왜 안팔려 제조가에 놀리면 되죠 어 이거 왜 안팔려 아 시발 설마 안되는거 아니겠지 아 제발 아 지금 쫄린다 야 야 야 이 시발 야 이 시발 야 이게 피파냐 북빠지는 게임이었네 아 이거 광포 쓰기 좀 아까운거 아니 어 잠깐만 못말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 시발 안 돼 시발 못말리냐 아니 시발 X같네 아 이거 들어가면 ESG 안되리냐 아 ESG 안되리냐 못말리냐 이거 강하면 못눌러요 X같네 이거 X같은 게임이네요 이거 와 이 새끼들 안 돼 와 안 돼 안 돼 이 시발 눌렀는데 시발 이 새끼야 아까부터 양파올 아 양파올님 시간 존나 끌어라 하셨는데 뭐 그럼 시발 저 피파로 켰어요 저 여러분들 반대사람하고 펑 어 피고 지르고 펑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끝났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이 시발 새끼야 펜갈비 펜갈비 좀 하고 아가리 그렇게 털진 무슨 시발 아가리 시던 시발 부자 부자 안녕하세요 오늘 핀바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네 네 자 오늘 7칸 강화하고 6칸 강화하겠습니다 자 피부랑 내 팀 볼일텐데요 자 드리겠습니다 펑펑 아 오늘 방송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슨 시발 이게 무슨 어 어 카퍼필드에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장난치나 펑펑 터지는 방송도 아니고 지금 나도 지금 기문해가지고 강화해가지고 내 돈을 좀 풀려가지고 어 야 이중에 하나는 뜨겠지 솔직히 메시 메시 순서 뭘로 갈까 얘들아 얘들아 이럴때 팬가입도 한번씩만 해줘 진짜 의미있는 팬가입 초전형부터 이렇게 미친질하는 새끼 누가이냐 진짜 나 이거 체험장 별로 어떻게 지내는지 감이 안오니까 내가 얼마나 지내는지 모르겠어 야 이거 ㅈ 빠지네 뜨면은 와 2개 뜨면 제망이네 아 아 모르겠다 야 근데 이거 강화 누른 다음에 시스 누르는 것도 있냐 아 재밌다 ㅅㅂ 에이 ㅅㅂ 에이 ㅅㅂ 니들 붙은지 안 붙은지 어떻게 아는데 에이 저 붙었어? 보였어? 나도 안 보이는데 니들 어떻게 보는데 니들 뭐 니들 뭐 나를 통해 윤내언살인 아니야? 쪼이 GTX980TI 에이이CX 호질로 씨 X Going 나 tek 랩 하아앟 어이 OS 오이 estimates 좋았어 오케이 와.. 저 생각이 고ети.. 야 행갈 몇 명 남은 내가 OSw 내가 거듭만 안치고 행갈 몇 명 남은 내가 OSw 쒸간지 말 금카 도전 간다 내가, 별풍선 봐 쒸간지 notre gub RIGRرا Biance 야 재물 뭐 갇힐까 뭐 갇혔으면 좋겠어 재물 아이 뭐야 요즘 곰플레이어 광고 음악 너무 많아 정지만 누르면 이상한 광고 존나 많이 드네 이상한구나 비야 날도 아 존나 찌리네 이거 아 팬 가입 이럴 때 나오면 나 못 잃는다 스티커 여러분들 스티커 짤짤 있으면 강포 강포 고 강포 2 강포 8 Left Fol 아유 몰라 시발걸 그냥 지들고 보자 깜쳐서 안보이지 얘들아 어디서 안보이지 시간 짧다? 아.. 아 사크에서 보고 되나 4카아만 보고야 돼 4카아만 보고야 돼 왜 3칸데 시발 와 안되면 X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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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진짜 5카에서 5카아보고 됩니까? 3카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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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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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 있다 한거 같아요 내가 무게는 이것만 까면 되지? 이것만 이거 까면 되죠? 아 순서가 뭐냐 원래 이거 토테스 이거 토테스에요 이거? 아 이새끼 존나 찡찡거린다 이새끼 내보내자 양파 인정하시죠? 아 못참겠다 쟤는 너무 거슬려 어 이게 현실인거 같고 이게 현실인거 같고 이거 두개 남은거지 이제? 어 뭔 부금이야 부금은 이 정도 잘 뜬거냐? 아 뭐 대박은 안나오네 다행이다 와 그래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하나 나왔는데 이겼었어 근데 시작 아 어 일단거를 정리하고 피고한번만 이가 더 시X 아니 뜨거운 건요 아니 이거 뭐야 시X 아니 나 뜨거워졌어 Loro sono tutti i campio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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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ro sono, loro sono i best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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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산가치 내가 보기에는 진짜 천하 그대넣기 같은데 이거 현실한 꼬라지모니까 이거